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의 방법까지 대부분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보고 또 보고 또 여러분들 살펴보고 살펴보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강서보궐선거입니다. 이 강서보궐선거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전투표 조작 모델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모두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역대 선거의 조작 시범 지구가 바로 2022년 또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사전투표가 기준으로 35% 역대 최고치 부정선거를 저지른 곳입니다.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하면서 저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냥 동업자 비싸게 됐구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시력에게 완전히 투항한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사기시력들에 완전히 항복해버린 선거가 2022년 10월 11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거기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찍소리를 못한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에 무자비한 조작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여러분들 관건이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들 강서 보궐선거는 더블당 후보가 한 장씩 여러분 얻을 때마다 한 장을 더해 주는 방식 표 더해 주기 표 얹어 주기 방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얹어 주려면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얹어 줄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표를 바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던진 표만큼을 더해 주고 싶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치게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김용빈 씨하고 그다음에 노태학이 한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전산 프로그램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노태학 김용빈 체제입니다. 김용빈은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을 먼저 지명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치러준 겁니다. 한 장씩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이런 투표소에서 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 뭡니까 똑같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던 겁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세 장 세 장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3만 7천 4백 70 투표를 진교훈이 함께 다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개표장이 사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인쇄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프린트로 앱선 프린트로 같이 여러분들 제3의 장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진교훈 한 장 이쪽 한 장 저쪽 한 장 이쪽 한 장 저쪽 한 장 계속 프린트를 돌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딱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진교훈이 진짜 받은 것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해 준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372장 372장 염창동에서 2900장 2900장 보너스 등촌 1동에서 진교훈이 받은 1730장 선관위 보너스 1730장 이렇게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걸 합산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터무니없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가 제3의 장소를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를 막아야 되고 동시에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내리는 결정적인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상훈 특위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 직접 찍지 않고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한 건 위조 투표지 계속 만들고 전산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위조 투표를 만들어 이런 다 투입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1단계가 사전투표율을 개표할 때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 1단계 2단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이 나올 때 3단계는 당일투표만 여러분들 나올 때 이 사전투표를 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다 투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가 다 투입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투표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함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투표만 나올 때는 거의 여러분들 표수가 비슷해가 경합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작을 그래서 모든 동에서 다 강석의 의회의 사람들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더블당에 비해 가지고 15.2 마이너스 13.3 19.8 마이너스 18.9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밝혀낸 대로 장영우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걸 내가 보고 검증을 위해 가지고 재야 전문가와 함께 맡겨 가지고 한 번 재야 전문가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발표하고 두 분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주게 되면 별도로 해 가지고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방송을 지금 접하고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했 는지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그동안 간간히 발표했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집계 과정에 조작한 것이 아니고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동시에 위조투표제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다 가둔. 그래서 개표 상황표 단계가 이미 다 조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개암 단계 개표에서 여러분들 표가 갈 때 그때 이미 다 섞어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가짜 투표하고 진짜 투표자 섞어진 것을 먼저 수개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다 한 겁니다. 1번 2번 3번. 관내 사전투표 조작은 지금까지 6번 11번 12번을 의심했는데 그것보다는 1번 2번 3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할 때는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린 짓을 선거관리언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jih님이 제공해 주신 소위 전국의 3482개 사이로 총선 또 3580개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다 확인했듯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것은 입증됐습니다. 그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름한 것은 그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실행해 온지를 찾아낸 겁니다. 범죄자들이 집계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작업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더불당 후보가 한 표를 얻을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경우. 진기훈 하보 선관위 한 표 진기훈 한 표 선관위 한 표 진기훈 한 표 선관위 한 표 그럼 이 선관위 한 표 어디서 만들어야 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이 같은 조작작업이 진행됐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것을 다 모아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횡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너면 작업은 종결되는 겁니다. 작업이 종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제3의 장소에서 다 있었던 겁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잉크젯 브린트로 다 이런 데 나온 겁니다. 인쇄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시 진행이었던 겁니다. 동시 진행. 동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수사관이 아니니까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표 한 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다 인쇄소에서 나온 거지만 그거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앱슨프린트로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은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인데 승관이 한 표라는 것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포기를 못하겠다 이야기. 도장 직접 못 찍겠다 인쇄 날인 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것을 다 모아서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너면 작업은 종결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제3의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보시는 것은 재검표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건 인쇄소 출신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앱선 프린트로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100표당 한 표를 더하게 되면 101대 100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표에 100표를 대주게 되면 뭐죠? 200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해주는 표수가 그런데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건 한 표대 한 표를 대줬기 때문에 200대 100표가 된 거죠. 원래는 100대 100이었는데 선관위가 100표를 더 얹어줘가지고 매칭 제도로 본 거죠. 진교훈 한 표면 선관위가 한 표 보너스를 준 겁니다. 그 진교훈이가 100표를 얻었으니까 선관위가 100표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200대 100을 만들어준 겁니다. 표 은기 표 더하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또 발전이 되게 되면 아주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고 제야 전문가는 투표지 분리기하고 서버 조작을 한 것 같다. 맹주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집계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다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그 위에 상위 개념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느냐는 것은 그거는 불변의 확정적 사실이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가설이 나왔는데 이번에 장영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가설이 대단히 유력합니다. 이 가설은 집계 조작 이전에 이미 개표소에 오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몇 표를 더해 줄 거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100% 조작가 한 표 대 한 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와 동시에 진행이 됐고 그렇게 확보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사박오일 사이에 이렇게 행랑식 투표함에 투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역대 선거 모두 다 사기를 쳐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해온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모가지가 아마 이게 밝혀지게 되면 요직에 있었던 무슨 선거실장 이랬을 때까지 다 여러분들 모가지가 날라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통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직관적 이해를 도우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이 글을 한 번 내보냈죠. 이 애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율.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것이 아니면 수면 위에 노출됐는데 그 이전에 얘들이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붉은 거 총선 총선 12.2에서 26.7 대선 대선 26.1에서 36.9 지방선거 11.5 20.1 얘들이 사전투표율이 실시됐던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작업들이 상당히 익숙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속인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거기 삭보된 유령 사전투표수만큼을 본인들이 민원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산상으로 밀어주고 실물위조투표주로 밀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해주 전까지 갈 것 같아요. 조해주 전까지 4.15 총선의 조해주 이전의 사무총장 선관위원장까지 다 여러분들 다 걸려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참 욕을 어마어마하게 묵을 겁니다.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수의 장영우 대표가 그리신 건데 사전투표 3483개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가는데 이 과정에 조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단계에서 이미 모두 다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숱여 넣을 수 있는 위조사전투표수가 다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이 사이에 이제 집어넣겠죠. 그 사이에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장이 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내란제의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안회의 관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당식 사전투표함을 쑤셔 넣었다고 하면 전국의 선거관리비안회 사무총장 선거관리비안회 사무국장 외에 각 지역 선관위의 책임자 외에 붙박이식 오랜 여러분들 선관위 직원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란 조직 자체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관련된 부정선거인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덮겠다는 뜻이잖아요. 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덮고 발 뻗고 자기는 힘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방식하고 우편투표 조작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하고. 그게 밑에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장영욱 대표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확 이게 또 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규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편투표